Q. 전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3! 안녕하세요, 챔패스입니다! 안녕! 바로 먹겠습니다! 어? 보물지도 같이 새겼네요? 보물지도였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전 뉴스턴 정답 야! 모짜렛지? 잘했지? 정답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정답 오케이 아, 베토벤 정답 링컨 그렇지, 그렇지 퀴리브 인기 정답 아이전 뉴스턴 에디슨 정답 와! 다들 아주 똑똑하네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너무 똑똑해 최고다, 진짜 우리 팀 아, 맛있다 지하철 이온살입니다 지하철 이온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초록색 이지? 오케이, 오케이 양란부터 해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실역 심도립역 역삼역 잠실 세뇌역 컨대입구역 역 홍대입구 신립역 숙섬역 쿠이역 선능역 대갈래는 진짜 안 남았어, 그냥 어제 신촌역 삼성역 왕십리역 왕십리 왕십리... 대립, 대립 대립역 정답 정답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양양 세 글자 세 글자예요? 다들 집중 안 하지? 바밤바 역삼역 별동별 배밴배 망고망 어? 어? 어떤 뜻이지? 망고망이 뭔데? 망고망이 뭐야? 망고망이 뭐야? 망고의 망 망고망 양파망처럼 티티 아, 무조건 있을텐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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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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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챌린지? 한 사람당 3가지예요? 네 한 사람당 3가지예요? 한 사람이 너무 적은데? 잠깐, 너무 어려운데? 괜찮겠지? 잠깐만 어 뒷사람이 어렵다 테레가 좀 고생을 많이 하겠는데 네, 준비됐습니다 김찬 씨부터 까라 아니라 테레 씨부터 시작할게요 와 이거 몰랐다 배추 양배추 스테치오 아보카도 파프리카 파 양파 폴로콜리 대파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상추 깻잎 오이고추 그러네, 그러네 샐러리 반호박 시금치? 아, 그 말고 당디 말고 이제 뭐 애호박 숙주 숙주 샐러리 고수 에어박 피망 오이 미나리 멋졌어 이거 이렇게 이겨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 생각한 거 앞에서 다 나와가지고 아쉬웠다 멤버들 버릇 혁이 형 눈 뜨고 자기 형섭이 형 형섭이 형 항상 못 푸는 루틴이 있어요 다른 사람 먼저 일어 혁이 바닥 자기 한빈이 형 가끔 혁이 형 코올리기 테레 외치기 루틴 루틴 오늘 뷰티풀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뷰티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템페스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뷰티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템페스트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템페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루입니다 템페스트 형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막내 테레입니다 엿 템페스트